펜실베니아 주의 윌리엄 펜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어느 날 아침에 수백 마리의 새들이 그 동상 밑에 떨어져서 죽어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캄캄한 밤에 새들이 너무 낮게 저공 비행을 하다가 그 동상에 부딪혀서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낮은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실패를 당하거나 재난과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낮은 차원에서 살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 인격의 근본이 된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쁜 사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바꿔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홍해바다와 애국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 괴롭히게 됩니다 출애국기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타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자,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래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구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패배적이고 비관적인 것이 인간의 생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 그 모든 것을 예의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그렇죠?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길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길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는 지팡이를 홍해수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제 홍해 앞에서 자기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팡이를 뚫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길을 내어주리라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는 죽는다 어떻게 뭐 여기서 도망갈 그러한 방법이 없다 더 이상 헤쳐나가지를 못하겠다 난 여기서 이제는 주저앉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아닙니다 비를 열어놓으셨어요 준비해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모여 가장 곡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막 표루를 합니다 단신히 모인도에 닿았어요 같이 모여 갔던 동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신만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음막을 지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힘들게 음막을 지고 또 이제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생 고생하다가 불을 피워서 이제 고기를 잡아다가 자 어떻게 해요? 구워먹게 됩니다 어느 날 조개를 잡으러 바단가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그만 이 피워놓은 불이 음막에 옮겨 붙어가지고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엎친 데 겹침격으로 또 비가 내리면서 그 피워놓은 불까지도 다 꺾어뜨려버렸어요 자 이제는 또 다시 뭐예요? 음막을 지어야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괴롭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만 이 마음에 간절하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웬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 이게 어떤 일인가? 자 당신들은 누굽니까? 자 그랬더니 그들은 뭐예요? 자 이곳에서 연기가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오는 곳을 보고 자 이곳에 분명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과 같은 생각 땅보다는 노여 높은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길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자 여기 보면 모든 것이라고 나왔어요 모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일도 있겠고 나쁜 일도 있겠고 슬픈 일도 있겠고 기쁜 일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합력을 시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자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징벌을 받았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자 어떻게 징벌을 받는 그런 예수가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호물을 인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예수가 징벌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 그런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호물을 인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육신의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책직에 맞음으로 낫게 해 주시겠다 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자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한 농부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옆집의 젊은이가 훔쳐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농부가 옆집 젊은이만 보면 다 의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 고동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의심스러워요 말하는 그 목소리 그 얼굴 뭐예요? 그 모양 일거수일투죠 다 이 청년이 너무너무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래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부가 다시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패는데 보니까 그 자기 도끼가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그때 거기다가 잘 논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뭡니까? 외진 구석에다가 그걸 놓은 것을 깨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그 도끼를 찾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농부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젊은 청년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보니까 그 전에는 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의심스럽더니 이제는 그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완전하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이 이 하늘의 그 안 뭡니까? 완전한 생각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요하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세대 광야의 기적의 사건을 압니다 배세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남자만 5천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그렇게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많이 되는 거예요 수많이 자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국룰함이 생기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려면 안 되겠구나 얘들아 나를 찾아온 이 군중들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주고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때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세요? 이곳은 광야예요 날도 저물었어요 어디서 빵을 구합니까? 빵을 구해도 그 빵을 사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부정적 그냥 한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이 보통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의 이 이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판단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뭡니까?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는 뭐예요? 살아갑니다 자 근데요 이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드레라는 또 제자가 있었어요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옵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 기적을 베푸셨는데 지금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정말 열두 입이 뭡니까? 이 과군이가 남을 정도로 다 배불리 먹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빌립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빌립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개선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아니에요 안드레도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안드레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계산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도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꼭 어떻게 계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경제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말아라 이 염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죄악이다 죄악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건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하고는 상관이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표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뭐예요?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도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그런데 한물며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자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한물며 노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간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와 같은 그러한 일이다 여러분 아기가 자기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엄마만 옆에 있어주면 그 아기는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빠, 아빠지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다 뭐예요? 어린 그러한 아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린 아기와 같은 자들이다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길러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후인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교만이다 교만 자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거는요 대부분이 다 내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자 미국의 어느 심리학팀이 근심 걱정의 내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미리 당겨가지고 근심 걱정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자 미국의 교육자 카네기 박사가 어렸을 때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자주 울고는 했습니다 자 어느 날 그가 살던 미저리 농촌에서 구덩이를 파고 있었는데 이 어린 카네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가 왜 우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래도 내가 산채로 땅에 묻힐 것 같아서 울어요 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도 계속해서 염려 근심에 빠져서 살곤을 했어요 천둥과 벼락에 맞을까 봐 염려했고 나이든 친구 화이트가 자기의 코나 귀를 자를까 봐 염려했고 커서 결혼할 여자가 생기지 않을까 봐 염려했고 결혼할 수 있다면 아내에게 먼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염려했고 그리고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됐어요 그 후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내가 걱정했던 걱정거리의 99%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땡겨서 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내일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듣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다 죄악 그렇죠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그렇죠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해요 반기를 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아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자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내 궁핍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늘 채워주시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뭐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진히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주신 그러한 삶이 된다 자 그들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 염려와 근심은 백해 무익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자 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키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이 몸 키가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도 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여러분의 키가 더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있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염려를 하게 되면 또 마음의 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와가지고 뭐예요? 소화 불량이 되고요 불명증이 생기고요 신경 세약에 걸리고요 우울증이 되고요 신경질 짜증을 부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점점이 뭐예요? 뼈가 상하고요 마음이 상하는 거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원 15장 13절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원 17장 22절 다윗도 세약할 가운데 늘 뭐예요?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세하여졌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제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그걸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는 것이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전혀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끊기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살면서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막막한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다 버리시고요 그렇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각,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 쪽으로 이 땅의 삶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모에 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 uneasy 하나님의 목니